업계는 됐습니다 수자자분들은 중요한 게 산업은 발전하면 좋은 것인데 내돈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후폭풍 얘기 나온 게 대량 상패 가능성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루머가 또 돌았고 그게 일종의 알트코인의 하락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닥사의 발표 입장을 보면 닥사가 5대 거래소 협의체잖아요 이 5대 거래소 협의체가 사실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이런 거래지원 TF 같은 거 만들어서 정부랑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래 지원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어서 5대 거래소랑 같이 그 기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기준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닥사가 활동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미 조금 상패가 되어야 하는 거래지원 종료가 되어야 하는 그런 알트들은 조금 거래지원이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종료를 하고 있었죠 네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박사 입장은 이번에 모범사례 우리가 낸 거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 아니야 우리는 사실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고 해외 모범사례 같은 거 보면서 우리끼리 계속 얘기해 가면서 당국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는 상패를 조금씩 해왔어 그리고 대량 상패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근데 그런 거죠 대량 상패를 지금 걱정하는 거라기 보다는 어차피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패가 될 거는 상패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또 그런 생각 아닐까요 이도 저도 아니고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상패 될 거는 상패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 모범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대량 상패가 되고 이런 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닥사에서 모범사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죠 7월 초에 그거를 발표를 했고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을 텐데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 거를 보고 또 그런 가능성을 논하는 이야기들이 돌 때 그게 실제로 시정 가능하고 만약에 된다면 어떤 코인이나 어떤 잘못이 있는 것들부터 너무 활동 없고 예를 들어서 거래량도 너무 안 나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저의 사견입니다 닥사는 당연히 모범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는 데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리 활동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패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무 수수료에 도움이 되는 재단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무회라고 하면 우리한테 대부분 유리하게 해석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가격이 떨어져도 수수료가 생기는 것도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거래량이 되게 많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팬심이 있거나 이런 알트들은 당연히 이거 상패하는 거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데? 라는 판단이 들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율 규제는 물론 그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래량 너무 안 나오고 약간 진짜 백서에 따르면 좀 준비했다 네 그러면 사실 근데 상패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해라고 하면 상패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그럼 그런 상패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것들은 저는 절대 언제든 상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이제 가격의 등락 이런 걸 상관없이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고도 좀 친 적이 있는데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백서에 따른 그런 단계적인 플랜이 있잖아요 너무 안 하고 어떤 거 계속 뭐 뉴스도 업데이트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너무 없고 그러면 사실 퀘스천일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투자자들과 그러면 사실 지킬 명분이 더 없지 않을까요? 너네 왜 백서대로 하나도 안 하고 너네 뭐 하는 거야? 돈만 모으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라고 하면 사실 지킬 명분이 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래도 아무리 대량까지는 안 가도 상패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버린 이상은 일단 번복이는 있을 것 같다라는 관측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부터 한 삼십 몇 개 정도 상패를 시켰다고 하니까 굳이 정말 알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전 사례들을 보면서 이 삼십 몇 개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걸 한번 가이드라인이랑 같이 보면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알트로 돈을 좀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1월에 승인이 됐고요 네 이더리움은 어떤 이유인지 승인이 1차적으로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크리프토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시선 특히 미국 안에서는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현물상장지스펀드인 ETF가 간접투자 방식인 거잖아요 그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수탁을 해놓고 우리가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금융투자 상품으로 사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저는 큰 진일보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ETF 승인이 되고 나서 저의 그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을 되게 올리긴 했어요 제 스스로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ETF가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기관들이 더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뭐 빵되고 이런 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전통과의 콜라보도 정말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제는 정말 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홍콩 ETF 승인 뭐 브라질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ETN 이거 신청 승인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관 투자자 금액이 10조 원? 10조 원 달러? 네 10조 달러라고 했는데 10조 달러의 1%만 사실 가상자산에 들어와도 이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연기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연기금에서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연기금에서도 예를 들어서 ETF나 이런 걸로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하면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되게 우리나라만 몰라서 그렇지 사실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된 이제 방송을 많이 했지만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비트코인 ETF가 금융 선물로서 굉장히 잘 팔리는 게 이제 그 크리프트 업계가 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금융 업계가 크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은 그냥 하나의 재료가 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깝게 보세요? 투자인 것 같아요 사실 투자 쪽으로 많이 크고 있는 거긴 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업계도 사실 거래소 말고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사실 거의 돈 벌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크리프트 업계라는 게 크리프트 어셋? 뭐 이런 투자만 봤을 때는 당연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사업까지 모든 것들을 많이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기술과 인프라 사업은 그렇게 못 크는 겁니까? 물론 DSRV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거예요? 네 기술의 수요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없어도 사실 너무 편리하잖아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사실 카카오페이스는 되니까 네 너무 빠르고 블록체인이 뭔가요? 지갑은 왜 깔아야 되죠? 아 이거 뭐 사고입금 이런 거 어떡하죠?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다른 것들이 너무 잘 발전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니즈를 느끼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자라든지 인프라들이 쉽게 네이티브한 웹3 환경에서 크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더 몰리는 네 그렇죠 AI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사실 이 시장도 거래소만 돈 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산 쪽은 확실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투자자산 쪽은 확실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 쪽에서 발전하는 크립토는 일단은 어느 정도 성장을 확실히 올해는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융시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국 얘기를 하게 되고 미국 얘기를 하면 ETF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행정부 얘기를 최근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긴 하는데 최근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송 TV 토론회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노출되긴 했지만 어찌 됐든 행정부는 유지가 되고 있어서 좀 약간 피벗을 했어요 약간 방향을 조금 틀은 느낌이 드는데 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관점에서 크립토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좀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나쁘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혁신법안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 너네 숙제도 내줬었고 정부 부처들한테 작년부터는 확실히 좀 조 바이든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리스크를 없앤다라는 가체가 이게 되게 위험자산이라 라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가상자산 채굴하는 사람들 채굴하는 사람들 비트콘 채굴 이 사람들 이제 전기에 관련된 과세 30% 과세한다라는 그런 법안도 이제 있었고 그 내용의 예산안도 발표를 했었고 또 그 회계규칙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SAB 121이라는 것도 그거를 무력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가상자산 그 친화적인 법안이라고 불리는 FIT 121 아니 21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부 자체가 SEC랑 같이 아 이거 반대한다 라고 되게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트럼프는 나는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어 약간 이런 반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후원 가상자산으로 받겠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고수하는 분들을 이제 어드바이저로 모셔가지고 자기가 좀 배우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좀 종종 나긴 하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이벤트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가 많이 필요한 타이밍이 네 그쵸 너무 힘들어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서는 크립토를 그렇게 유쾌하게 보지는 않는 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이라는 전제 자체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그 법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디지털 그 뭐야 자산 채굴 너네 너무 전기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전기 많이 쓸 거면 이거에 대해서 과세해 너무너네 친환경적이지 않아 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SAB121 그 법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회계 지침에 따라서 이제 대차 대조표에 부채랑 자산으로 넣어야 되는데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수탁을 하고 있고 부채와 자산으로 넣을 때 그 은행들은 바질3에 따라서 그 위험 자산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크리프토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최소 100%에서 12.5배 추가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요? 네 1250% 위험 과정치로 그럼 이제 이거는 은행 같은 경우는 크리프토 하나 보관하고 있다가 정말 12.5배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는 비율을 크리프토를 넣으면은 12.5배를 추가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아 가상 자산은 위험 자산이니까 위험 은행의 건전성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을 빵빵하게 확보를 더 해놔야 은행의 건전성에 해를 가하지 않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위험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나 ADC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프토 진영의 일종의 전쟁을 선포한 게 몇 년 됐고 작년 6월부터는 이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상대로도 전쟁을 시작을 한 상황이고 리플과의 소송은 정말 유명한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혼탁해지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바이든 정부이기도 하고 근데 그 위험하다는 컨셉의 기조 중에 하나가 증권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대체 이제 크리프토 혹은 크리프토를 거래하는 회사 크리프토 중계를 하는 거래소 이런 쪽의 증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여기는 판례법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쌓이면서 어떻게 기준을 하는 건데 거기 판례법이 우린 뭐예요? 성문법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하위 테스트라고 하위 오렌지 농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농장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오렌지를 잘 키워가지고 여기서 돈이 나오면 너네한테 돈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증권이라는 거예요 장사 잘 되면 돈 나눠줄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거를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익 분배예요 이익 분배 그래서 크리프토의 가상자산의 판매 방식이 이익 분배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이제 코인 재단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재단에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재단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익을 분배받을 거야 투자 금액이 오를 거야 라는 이 기대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하위 테스트처럼 증권의 형식을 그대로 빌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은 증권이다 라고 이제 봐서 A씨가 사실 이 논리로 굉장히 많은 재단들을 공격하고 이 공격한 것 때문에 많은 재단들이 이제 상장 자기네가 아예 접은 경우도 있고 벌금을 낸 경우도 있고 사실 리플도 마찬가지거든요 리플 재단이 너네가 리플 재단이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면 실제로 성과를 내면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익을 분배받는다 이건 증권이야 증권이면 당연히 증권법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물론 그런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증권이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어 이래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크리프트 업체들이 증권이 될 수는 없나요? 혹은 증권이 되면 안 되나요? 어 될 수 있죠 크리프트가 가상자산이 될 수 있고 이래서 NFT 같은 것도 가상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국은 가상자산이 증권 증권이라면 증권법에 따른 증권 발행 신고서 같은 거 다 떼고 규제를 지켜 이런 거죠 그럼 크리프토들이 코인을 발행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증권법에 따른 그런 절차를 지키기가 힘든 겁니까? 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사실 그런 증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증권 그러니까 자본 조달하는 게 쉬워서 이제 성행했던 게 ICO였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증권법의 규제를 준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증권법으로 시작해서 증권법으로 코인마켓이 끝나게 생겨서 한 1, 2년 동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컨센시스와 관련된 소송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증권 불법 증권이라고 지금 SEC랑 게리 겐슬러가 낙인을 계속 찍어오고 있잖아요 네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리플을 관련돼서도 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쯤에 보고서를 쓰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SEC의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리플 재단에서 일부만 SEC가 승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SEC가 리플한테 문제 삼았던 게 뭐였냐면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판매한 거 그 다음에 거래소 통해서 프로그램 판매한 거 그 다음에 기타 유통행위 판매한 거였는데 첫 번째 행위였던 기관은 기관한테 팔았던 판매 행위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거래소에서 그냥 우리가 직접 리플 재단한테 그 리플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저처럼 거래소 통해서 리플을 산 사람들은 리플 재단이 열심히 해서 나한테 이익을 줬을 거다 약간 이런 기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을 거라는 거 유통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리플한테 이제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리플이 승소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SEC도 힘을 많이 잃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요즘에 같이 SEC랑 으쌰으쌰 가상자산 싫어요라고 했지만 대선 나오면서 또 이제 상하원에서 또 디지털 자산 관련된 혁신적인 법안들 나오고 이러면서 저는 조금 힘을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SEC가 이제 이번에 4월에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20억 달러 벌금 내라고 해 20억 달러 벌금을 1억 달러 정도로 깎아 주겠다 근데 리플이 거부했어요 아 우리 지금 소송 비용만 2억 달러 제출했는데 우린 그것도 못 내 라고 해서 이제 사실 SEC도 정부잖아요 정부 재단이 그렇게 소송해서 지면 앞으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재단들한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을 기화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 라고 보는 그런 오래된 잣대로 보지 않고 새로운 잣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이 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법안이 진짜 만약에 전향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런 리스크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리플도 사실 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자기네가 이런 법률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다는 방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벌금 이만큼 내고 우리 앞으로 활동하는데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습니다 약간 이런 발표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전만큼은 SEC가 막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뭐 하나 이제 건들고 이런 거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면전을 성포하고 거액의 소송전을 펼친다 이건 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리플에서 완전 사실 세계가 주목하는 저는 소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사실 좀 졌잖아요 현재는 그러면은 지금 합의를 위한 과정에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이번에 안으로 끝날 것 같다고 그 CEO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으로 잘하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도 남아있어서 만약에 게리겐슬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뀌지 않을까요? 소송전은 남아있겠지만 유야무여 되나요? 수정이 바뀌면 저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동은 물론 당연히 끝까지 가겠지만 규제당국과 재판부의 입장, 사법부의 입장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소송은 게리겐슬러 물러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커문이 없어 우리는 얼마 이상으로 내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지금 약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소송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요? 네 소송에 좀 그렇게 당당한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당당한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고 그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좀 저는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리플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고 한 80%는 봐야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사법 리스크가 80%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 사실 이 소송이 코로나19가 발발했던 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3년 이상 소송이고 리플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거나 거니와 정말 이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의 그 센티멘트를 막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수년간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좀 지겹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어야겠다 이런 증명이 드는데 또 튀어나옵니다 이더리움 가지고 또 소송을 겁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이더리움 올해 3월만 해도 갠슬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평가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하고 네, 답변 안 하고 약간 폐피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승인 안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에 승인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투자를 하잖아요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나 어떻게 생각해? 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SEC 입장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았었고 근데 사람들이 사실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압박을 받아서 승인을 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대치 상태를 계속 이어왔었고 SEC가 이제 계속 그렇게 거부하는 게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바이든 쪽에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 쪽에서는 크리프터 친화적인 법안 계속하고 그쪽으로 이제 대선이 자꾸 유권자들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오유리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컨센시스와의 소송 이런 거를 떠나서 이더리움이 지금 POS로 방식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측면, 스테이킹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재판부나 SEC라면 증권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애라고 보시겠어요? 저는 증권이라고 안 볼 가능성이 더 높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크다고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이 엄청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의 희망을 담은 증권이라고 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전통적인 증권의 잣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킹이라는 게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법안들이 더 이상 그러한 오래된 잣대로 증권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잣대로 증권과 상품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도 옛날처럼 무조건 증권이다 약간 이런 주장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게리겐슬러나 SEC나 어디 나와서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면 스테이킹과 관련된 논란이 방식을 바꾸면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거기다가 굉장히 독점적으로 많은 양의 이더리움들을 몇몇 프로토콜이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는데 ETF를 1차 승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화전양면 전술을 쓰는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원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또 신기한 게 하나 이름이 화려한 FIT21이라는 것인데 무슨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과 관련된 법법률 맞아요 FIT21인데 이게 빌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앤 테크놀로지 21세기를 위한 법안이거든요 온갖 좋은 거 다 좋은 거 다 들여넣어 그런 건데 요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요지가 그 증권과 상품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하위 테스트 뭐 이런 거 옛날 이런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증권과 상품을 나눠보자 그리고 증권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건 SEC가 관할하고 그 나머지 상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국 너네가 맡아 약간 이런 건데 그럼 여기서 새로운 기준인 그 증권과 상품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블록체인 기능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대부분 충족을 하잖아요 블록체인의 기능적 요건을 있는다 이거는 충족을 거의 다 하는데 두 번째가 분산화 요건이에요 분산화 네 분산화 네 분산화 근데 이제 이 분산화 요건을 만약에 충족을 하면 상품이고 분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이라고 봐서 EC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분산화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블록체인 사용과 제어를 통제할 수 있는 단독전화가 낀 권한을 갖지 않고 중앙주체랑 네 그리고 발행자나 두 번째가 관계자가 디지털 자산의 20% 이상의 통제 중요합니다 네 20% 이상의 거버넌스 투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분산화가 된 거야 그럼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아트코인의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사나 관계자나 혹은 개발사나 뭐 이런 관계자나 투자사가 20% 20%만 안 넘으면 통제하자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기능은 당연히 있고 그럼 그거 상품이야 그럼 CFTC 그럼 사실 이전에 중전에 그 오래된 잣대로 증권이나 상품이다 라고 했던 거 다 날아가면 사실 아트코인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이 너무 획기적이고 역사에 진짜 큰 획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아직 어... 아직 멀었지만 아직 멀은 건 상원 가야 되는 네 맞아요 상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 법안이 만약에 정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뭐 하위 테스트 얘기하면서 증권이네 아니네 지금 얼마나 많은 소송 했어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훨씬 다른 기준이 되는 거죠 크립토나 뭐 코인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오렌지 농장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맞아요 거시기 했거든요 네 그 1960년 엄청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장 얘기하다가 코인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좀 색깔 내시는 것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증권과 있는 상품은 이익 분배 이익 분배를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는 분산화로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분산화가 어떤 중앙 주체가 20% 이상 통제하거나 거버넌스 투표권 갖고 있지 않으면 오케이 상품 이런 건 사실 엄청 전향적인 거 아닌가요 엄청 전향적이에요 네 그럼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정치 집단이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근데 이 법안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하원농업위원회 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상황 가가지고 통과하고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조금 더 친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가 막 엄청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호재라고 역사에 큰 획을 짓는 사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네 네 우리가 좀 범받아야 될 부분입니까 이런 법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 뭐라고 해야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도 지금 딱 그러거든요 nft가 그렇고 첫 번째 증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봐 그 다음에 증권이면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런 식으로 특금법이었지 네 특금법이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런 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을 완전 많이 차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좀 순화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먼 얘기긴 하겠죠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규제 변화가 분명히 있고 미국이 그렇게 바뀌고 유럽에서는 지금 미카가 시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좀 유의하거나 좀 어떤 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알트코인 상패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 알트코인의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불공정거래 이런 것들에 가담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아닌 게 갑자기 재단의 컨트롤타워가 구속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당연히 없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혹시 상패되는 그런 알트코인들 그런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자보호법의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nft나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불법적인 요소 없도록 좀 재편을 하신다든지 약간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 대선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저요? 그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둘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대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고령의 후보 분들이시니까 진짜 걱정되긴 해요 아프면 어떡하나 그런 쪽으로? 아니 진짜 너무 격모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게 진짜 격모인데 아프면 어떡하지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얼마나 크고 사안이 많았네 약간 그런 걱정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오유리 변호사와 이번 시간 함께 했습니다 DSRV도 지금 많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크립토 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법무총괄을 하시는 우리 오유리 변호사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 오늘 만나보는 퓨처머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